저희는 한라산의 남서부, 고도로는 1280m 정도의 위치에 와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영실, 기암, 오백장군, 나한상도 보이고요. 멀리 있는 병풍바위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영실 위에 선작지와 위세오름까지 올라가게 되겠는데요. 이 지역은 한라산 남서부의 어떤 화산지형을 잘 볼 수가 있고 각 오름들이 형성되어지는 과정들을 하나하나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이 되겠습니다. 주변으로는 지금 다 눈으로 덮여서 그런데 조리떼라든지 소나무들도 잘 보이고요. 좀 더 올라가게 되면 구상나무림도 저희가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제주도는 대부분 완만한 지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역의 특징은 조면암과 같은 어떤 그런 암석들이 많아가지고 경사가 상당히 급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라갈 때 조금 힘들겠지만 조금 올라가면 주변 경관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영실 코스 중에서 가장 경사가 급한 곳을 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는 영실 귀암 절벽을 잘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한라산 올라가는 코스가 5개 있는데 영실 코스가 가장 험하고 험한 곳이라는 경사가 급합니다. 그 이유는 영실과 같이 조면암으로 되어 있는 지형들이 한라산의 고지대로 갈수록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주도의 해안지대는 대부분 점성이 약한 점성이 작은 현무암으로 되어 있는데 한라산의 중심부 그리고 한라산의 고지대로 갈수록 점성이 큰 조면암질 요암들이 많이 분파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영실은 그러한 조면암질 화산체의 전형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영실 조면암은 지금부터 한 6만 년 정도 전에 형성된 화산체로서 아주 점성이 큰 용암이 흘러가면서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 멀리 흘러가지 못하고 멈추고 그래서 경사가 상당히 급한 지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기 전망대까지 쭉 올라가셔서 자세한 내용, 빙하 얼어붙는 거랑 영실기 앞두면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바로 갈게요. 눈이 참 많이 왔네요, 지금. 네, 맞아요. 여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찍으면 잘 나온 거 하나 번지같이. 아, 찍으시는데요? 네, 괜찮아요. 네, 잠시만 들어가겠습니다. 네, 멀리 보이는 곳이 병풍바위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병풍바위는 보시는 것처럼 마치 기둥들이 막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점성이 큰 조미남질 용암이 흘러오다가 멈춰서 서서히 식으면서 부피가 축소하기 때문에 절리들이 생기고 쪼개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둥 형태로 나란히 절벽을 이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에 보시는 지금 고드름들이 아주 크게 이루고 있는데 지금 겨울이라서 그렇고요. 실제로 여름에는 포크와 같이 물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골과 골 사이로 상당히 많은 양의 물들이 흘러내리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조미남질 지형들은 상당히 많은 풍화에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어떤 계곡들이 잘 형성되고 그래서 하천들이 저렇게 작지만은 깊은 하천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예쁜 오름 절벽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죠. 남편 이쁘게 대기하는 사이로 시인시의 주변의不好意思 저는 예정인 질문에 vors 악의 일정한 불편을 했지요. 계속 시선 불편할 수 있도록 하고 정리를 통해 보나, 실제로 전 위에서 하천들이 생기는 수 없단입니다.